보상을 얻습니다 꽃샘취 엘리트 풀 풀 엘리트 레포 레포 스테로이드 FTR 이어줄게 업타임 도중에 끊겼습니다 초강봉 도중에 인터넷 끊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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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돌리기 초강봉 강화하고 레포도 하나 강화해놓을까? Ftl 일자사격? Ftl 일자사격 닷 괴물이 돌아옵니다 뿔 달린 짐승 덤벼마 어? 딸기 빠이 아싸 딸기 이득 금강좌까지 조각모음 또 나왔어 조각모음 하나 더 쓰고 나이스 크랑우가 잘 들어갔는거 보소 타워포션 있으니까 아니다 자자 아이 QN 잊었다 QN 잊네 아이고 또 첨탑당할거 같아서 잤는데 핵분열이 나을까 전기역학이 나을까 핵분역학 LDIG님 반갑습니다 킹기 갓학 현돌 아스트롤라베 타격 하나도 못지웠는데 아스트롤라베 안가? 타타타 다시 시작하던 액이 다 좋네요 상점 두개 보면서 제거하고 엘리트 잡고 타타타 오퍼베 오박스 오버클라우 로맨스 코미디님 반갑습니다 교본 가방 고구나를 켜 삼쌤 추이 아 대리 대리의 삼쌤 추이 잘 나오고 있네 대리의 삼쌤 추이 짠 위장크림 오한불 여쭤러 가자 엘리타로 쏟자 어둠불 어둠불 관로다살대 관로다살대 악위즐금통 배터리 배터리 충전 지금 필요없지 밀집이 워낙 빵빵해서 대리의 삼쌤 추이 데르가나님 반갑습니다 암쩐 그 업 고구마버섯도 높이 격하는 갓 덱 방금 안받았습니다 보타키 강호할 것도 없다 고구마버섯도 높이 격하는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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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20승선까지 12시간 안에 깨라니 안 돼요 아 생각해보니까 안 되잖아 이거 누가 그걸 할 수 있어 전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거 넣는다면 핵분열일 것 같아 독고 해도 될 것 같고 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아 뭘 집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 12시간 5분 컷인데 어떻게 디펙트가 12시간 컷이나 봐요 지금까지 시간으로 비교하면 디펙트가 더 느립니다 의외로 사일런트가 더 빨랐지 아닌가? 근데 디펙트 아이언 클레드는 150% 했고 사일런트는 250% 했어 깃털이나 독고가 나을 것 같은데 독고 할까? 디펙트 승률 자체가 낮은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 불만 보자 파밍 다 했으니까 보스 뭐였지? 도두 데크야 파밍 다 했으니까 그냥 불 보면서 바로 보스 가자 택 미친듯이 생겨보소 미친듯이 생겨보소 중간에 우승 바밍 다 못했는데 도두 데크가 똑같이 이제 저쪽에서 비친분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 박스는 부스기 함께 돌아가자 주판 편향, 편향 저거 써지 없지. 아.. 인공물 포션이라도 있으면은 들고 갈텐데. 여기서.. 딱히 넣을 거 없네. 질고 넘어가자. 피규어 물 필요 없어 꺼져. 핵분열 강화. 아이쿠 잔틴 이벤트. 아니.. 이젠도 왜 왔어, 얘도 왜 왔어요. 그래 봐, 왜 왔어. 아이쿠 잔틴 잔틴 잔틴. 아이쿠 잔틴 잔틴 잔틴. 아이쿠 잔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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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티 아... 평불 insanity. 겸 와 프라모 포션이다 와 프라모 포션이다 프라모 포션 프라모 포션 아이고 이러면 풀피 안되나? 풀피 못보고 보스 가나? 아 뭐 괜찮아 못본데 아이 참네 아 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독고슨 와 17분